구독과 좋아요 어떤거 먹을래? 아브라카타브라 이렇게 하면 진이가 일어날 수 없겠지? 잘 잤다 이 풍선은 도대체 뭐지? 아침이니까 맛있는 사과먹어야지 맛있는 사과를 혼자 먹겠다고? 아브라카타브라 이게 뭐야? 사과가 풍선을 보겠잖아 또 있지롱 진짜 맛있다 아침이 일어나서 사과를 먹었더니 응가가 말했잖아 안되겠다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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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누구야? 누구세요? 아이참 이것도 뭐야? 집안에 귀신 있는 게 분명해 오늘은 집에서 뭐하고 놀지 마트 놀이 해야지 짠! 지니의 마트가 오픈했습니다 많이 많이 사러 오세요 오 지니 공주잖아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를 사러 왔어요 그렇구나 지니 가게에는 맛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도 있고 컵케이크가 아닌 아이스크림 여기 보면은 다양한 돼지와 그 다음에 쿠키도 있어요 저는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할게요 딸기 아이스크림 7,500원입니다 역시 딸기 아이스크림은 맛있어 다음에 또 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졸리다 이제 놀았으니까 낮잠 자야지 귀신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짠! 신비랑 같이 자야지 아이 깜짝이야 아니 저건 귀신을 물리치는 신비? 하지만 난 마녀라고 아브라카타브라이악 아브라카타브라이악 아 뭐야 이건 외계인이잖아 아! 아! 진이를 괴롭혔더니 너무 피곤해 나 또 한숨 자야지 이건 분명 많이 해주시지 틀림없어 잇! 어딨지? 아브라카타브라이악 나 또 한숨 자야 아 어어 여기도 없잖아 안 나 과연 너? 이 output 아 넌 이거 PANDEMIC 2개 1개 3개 1개 3개 3개 4개 5개 깍뚱 깍뚱 마냥 어? 아이 이리와라 아아야라 아아아아야라 아아아아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